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 허목재로 여왁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왁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대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왁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본문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피입니다. 이 피 속에 담긴 깊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았는데 이때 반드시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재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를 또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화목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였는데요.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그 제물을 잡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단이 있는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명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의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염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국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때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염소 우상을 추억하면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남편 몰래 또 아내 몰래 만나는 그런 이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상대로 바람피고 음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음란하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부부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거류했던 거류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7절 말씀이 다소 강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개명의 제1개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개명이죠. 이것이 어떤 이가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편협하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 나의 사랑은 오직 너뿐이다 너는 나만의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끊었던 죄에 다시 빠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도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끊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처럼 더러운 죄의 구덩이를 다시 찾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그렇게 겸하여 섬기던 두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오직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칠봉교회 예전에 시골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님 한 분이 일어서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오기로 하였는데 점심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지금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서 제가 일어서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 오기로 했다고 밥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셔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보다는 자녀가 더 소중하고 마음속에 자녀가 우상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나오시지만 자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심각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주님께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 두 해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샌가 또 자녀들이 오시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어떤 어르신들 생신이 되면 자녀들 분들이 오시는데 어느 때부터는 일어서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방문한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골교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저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였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던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목회 가운데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과 겸하여서 양다리 겹치면서 음란하게 섬기던 그 숫 염소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마음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한마디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는 핵심 구절이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거룩하게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죄암을 위해 피를 그 도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 존재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피가 다 쏟아졌을 때 다 흘려졌을 때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된 나의 육신이 그 제물과 동일시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대신 죄를 지은 자기 대신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 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때 나오는 피가 있겠죠. 그 피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죄된 육신과 또 그가 지었던 죄가 함께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죽을 때에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거룩한 재단에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재단에 뿌려진 피를 통하여서 그 제사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된 자신과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피로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명은 피에 있다. 또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은 자신의 죄된 자아와 죄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의 죄된 육신 또 그 삶도 함께 죽고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사라졌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지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로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도 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으로 생명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지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 유명한 구호 하나가 있는데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그렇게 구호로 표현한 것이지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피 흘리는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섬귐을 받고 또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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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처럼 제 안에 예전에 달콤하게 섬겼던 죄에 다시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한 두 마음을 버리겠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저를 신부로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음란하게 다른 것을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었던 죄이지만 다시 생각나서 다시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음란하게 섬기던 수련소를 아버지를 끊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일사과고의 믿음으로 아버지 그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께 헌신된 삶과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또 십자가에 온전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버지 보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만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의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저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피 흘리는 헌신으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요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무너진 그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러분 한번 보러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십자가 또 십자가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제는 아버지 헌신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요 주님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